1일 축하합니다. 1일 축하합니다. 태수와 은양희의 1일 축하합니다. 나 집도 괜찮은 대로 얻었어. 너랑 나랑 살집으로 아늑한 대로. 진짜 우리 다시 합치자. 이거 빨리 불어. 이거 불면 오늘부터 1일인 거야? 이걸 내가 왜 불어? 너 혼자 많이 쳐드세요. 좋으면서 왜 이래? 밀당도 적당히 해야지. 작작 좀 튕겨. 뭐야? 니가 왜 여기 있어? 그러나 넌 왜 자꾸 이 집엔 드나들어? 너 우리 은양희한테 뭐 하려는 거야? 날 땅에 묻은 것들 모자라서 우리 은양희까지 해치려는 거야? 야 지가 언제부터 김은양을 그렇게 걱정했다고. 너 내 앞에서 맨날 김은양 욕만 했잖아. 아니 내가 내가 언제 해? 막말하지마 구세경. 당장 나가 골드 보기 싫으니까. 당장 나가 골드 보기 싫으니까. 노랄이야. 너. 구세경이야. 누구. 주태수 너. 왜 이래 왜 이래. 니가 죽어. 제발 죽어. 아 왜 이래. 아 근데 대체 둘이 왜 같이 있는 거야? 이게 무슨 조합이야 이게? 주태수를 어떻게 죽일지 연구하는 모임이다. 주태수 자연사 연구해. 되냐? 김은양 남편한테 그런 무서운 말을. 안되겠다. 우리 진짜 빨리 다시 합치자. 아니 지금 당장 우리 집으로 가자 어? 이래 진짜. 아이 진짜 이게 뭐야. 나 진짜 죽을래. 야 이 찌질이 같은 새끼야. 니가 우리 집에 불 지른 거 다 알아. 너 때문에 우리 용하가 불에 타 죽을 뻔했는데 증거를 못 찾아서 널 못 찾아놓고 있을 뿐이야. 너 한 번만 더 김은양이나 내 앞에 얼쩡거리면 그때 진짜 죽여버릴 거야. 이 여자 너랑 살기엔 너무 아까운 사람이야. 너나 얼쩡거리지 마. 너 아니었으면 지금 은양이랑 나랑 아주 행복하게 오선도선 잘 살고 있었을 거야. 넌 우리 부부의 원수라고. 알아? 그리고 니가 지금 이렇게 태평하게 있을 때가 아닐 텐데. 너랑 니 회사 곧 끝장날걸? 야 찌질이. 이 구세경 인생이 너 같은 찌질이 때문에 끝난다면 너무 허무하지 않겠어? 나 얼마나 독한 사람인지 알지? 사람들이 시켜서 다시 한 번 더 땅에다 묻어줘? 야 구세경. 야. 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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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알아? 주태수가 양다리한테 니 비자금 자료를 넘긴 것 같아. 뭐? 주태수랑 양다리? 젤 지절하고 악랄한 인간들끼리 속을 잡았단 말이야? 아멘